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이 하루 브이로그를 찍어볼건데 지금 시간 7시 45분입니다 저희 하루의 일가 시작은 누나 출근길을 데려다 주는 건데요 일단 이러면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 먼저 양치를 하겠습니다 통클렌징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줄이 있는 피에서 이렇게 앉히기완다 어이구 숨은거 봐라 이렇게 볼 옆에도 문질문질 해주는게 좋대요 저는 따로 면도크림 쓰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제가 쓰는 스킨로션 제품이에요 이거는 다이팽이 크림이랬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샀어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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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는 당신을 하 있으니 homeschool 관찰을 하여 또 가득하여 히히히 오후 단지 누나 데려다주기 끝 자 이제 누나를 다 데려다주었으니 다시 전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랑 점심을 먹으려고 간단하게 장 보려고 맡았어요 집에 신김치가 있다고 해서 삼겹살이랑 볶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기를 사러 가보도록 하죠 삼겹살이랑 주정구류 오에스 샀어요 계산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자yun이 엄청나게ık 계란 소리도 기름 고기 간장 잘 먹겠습니다 맛이 어떠십니까? 꿀맛프다 점심을 먹고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책로에 왔습니다 어디 공원이나 뭐랄까 운동할 수 있는데 가면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아직 위험하니까 나름 잘 해놨어요 여기가 날씨 좋은데 빨리 코로나 끝나서 프레이스 분들 만나고 싶네요 공연도 하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알겠죠? 저는 이제 누나 또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를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주차장에서 누나를 기다리다가 내 누나를 태워서 또 집에 무사히 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토마토입니다 푸들푸들 푸들푸들 피부에 뭐가 나와서 진정팩을 하나 붙일 거예요 진정팩을 하나 붙일 거예요 15분 이따가 될 거예요 시공은 지났습니다 이제 이 남은 것들은 얼굴에 잣을 잘 스며들게 두드려주면 됩니다 다 스며들었으면 이제 달패이 크림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아이스 두가지 잘 자요 안녕